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꿔먹었더니 나이 45세에 영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비결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첫 번째가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간 많은 시간부자 캘리쉐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한 나의 마음까지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벌기가 어려워 돈을 아무나 버는 거 아니잖아? 너까지께 어떻게 돈을 벌어 나는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외롭게 죽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 덩어리를 하면서 돈을 쫓았는데 얘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꾸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 거죠 저한테 돈은 벌기가 쉽다 돈은 버는 건 재미있다 나는 풍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먹었더니 점점점 돈이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이 45세 굉장히 영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무지받았었거든요 일단 초등학교 때 제가 왕따였었어요 공부도 못 하지 숙제도 안 한 가지 코 찔찔 흘리지 더럽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면 성장이 없거든요 힘들어서 오히려 못 이겨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이제는 되니까 웬만한 외부에서 오는 걸로는 제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맷집이 생긴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사람을 못 믿고 마음을 다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 알고 마음을 여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주변 리더십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가끔 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됐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 직원들이 저한테 첫 단계 무슨 사장이야?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아 진짜 저런 사람도 사장 되면 진짜 사장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사장은 아무나 하는데 진짜 사장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사람이구나 직원이었구나 직원이 내 첫 번째 고객이었구나 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직원들이 제가 없어도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폼을 만들게 됐었죠 제가 진짜 스킬이 있어서 정말 완벽한 1인분 또는 2인분? 3인분까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얻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하게 협업하게 할 수 있으면 1인분이 아니라 10인분, 100인분, 1000인분, 만인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사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 공부, 리더십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 혼자 막 열심히만 살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돈을 흐르고 흘려보내고 걸고 이러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거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도 있어야 되지만 제품 파는 사람이 내 진짜 이 좋은 제품을 누가 팝니까? 내 직원들이 팔고 고객이 사잖아요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 사람을 대항하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주변에 좋은 인재들이 와서 머물고 싶어해요 그래서 20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실행력을 늘려가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랑 다양한 실패를 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죠 제 인간관계 철학 중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라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누가 저 바보 같은 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이 바보가 귀여운 거였어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보면 어딘지 모르게 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섭력하고 싶어하고 중화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센 것들은요 멸종이 되더라도 세지 않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리라든지 개미라든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더 센 종류의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서로 돕는 호모데우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도 사실은 협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말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바보 같다는 소리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바보 같음이 현명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면 선한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드라누이라고 인도 여잔데요 펩시콜라의 회장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삼성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좀 불가능하죠 웬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삼성 같은 LG 같은 그런 회사에서 동남아 여자분을 회장으로 주대하는 건데 이 여자한테 성공 비결 하나를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사는데 딸에게 자주 했던 말은 남의 행동이나 말을 선한 의도로 가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무슨 여자가 너는 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녀 차별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때마다 이 여자가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 동료들하고 일단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회의에 임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욕을 하는 것까지 느껴지는데도 제가 선하게 행동하고 했더니 실제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 하고 왔으면 어 하고 왔어야 돼 팅핑 탁구봉을 치다가 폭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탁구봉을 탁 쳤는데 퍽 하고 안 받아주는 거야 그냥 확 하고 안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완전히 성격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은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종생을 봤어야 되니까 학교를 눈치 봐가면서 다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 써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니다 우리 딸도 나처럼 뛰어놀게 해야 돼 그래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집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세계를 떠나게 되거든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자마자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금방 떠나야 되니까 다른 나라 가야 되니까 막 5분 10분쯤 만나면 막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한 3일에서 일찍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엄마 안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오픈된 마음을 갖고 세계인을 볼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중요하고 어느 시간이 덜 중요하다는 없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시간에 무엇에 집중할 때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인생을 보자면 만약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첫 30살이 공부하기에 용이하고 나를 성장시키기에 용이하듯이 하루를 본다면 아침을 좀 더 특이하게 자기 발전하는 데 쓰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9시에 출근한다면 6시가 되겠고 저녁 7시에 출근한다면 오후 4시 일어나서 한 20분만 골든타임 골든 모닝을 보내라는 건데 이 골든 모닝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실행하는 이 5가지를 하시라는 거죠 20분 동안에 첫 번째가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강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론 머스크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주인인 거죠 그러면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인 반대가 뭐죠 노예입니다 주인의 노예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실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상을 하긴 하되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사람 내가 우주를 가는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상상을 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상상을 했으니까 내가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 실행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말도 안 돼 니까지가 어떻게 그런 거 해 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못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을 만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무엇 하나라도 누군가가 상상하지 않고 태어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짧게 아침부터 내가 샤워하고 식사를 하고 회사를 가서 회의를 하고 내 일을 업무를 잘 마치고 그 안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멋들어지게 해결하는 내 모습을 보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남편과 자네들과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건강하게 잠이 자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한번 살아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살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건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제 책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한 15가지 정도 문장이 있거든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다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막 내가 나한테 하는데 그럼 선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마음가짐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걸 두 번씩 하면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세상에는 명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명언들을 한번 필살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100문장을 제 책에다가 실어놨거든요 한 문장씩 예를 들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한 문장 쓰는데 1분 그 다음에 3분은 이 책을 읽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 책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비즈니스 책이나 자기 개발 책을 읽는데 그거를 한 장만 읽어도 돼요 사람들이 야 뭐 3분 책 읽어가지고 공부가 되겠어? 여기서 읽는 3분은 공부라기보다는 생각의 전환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제 했던 98% 생각은 오늘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 그 뉴스에 관련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맑은 정신에는 밖에서 오는 걸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나한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성공이라는 것이 따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씨앗이고 뿌리입니다 이 씨앗이고 뿌리는 원인인데요 그 원인은 우리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요 필사한다면 이제 책을 보죠 책을 보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2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3천마다 한 번씩 새로운 생각을 랜덤으로 잠재의식에서 의식에 올려주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건 좋은 문장을 있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런 것을 필사를 했다고 치면 그 관련한 뇌가 계속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계속 활발하게 사용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랜덤 생각을 계속 올려보내주거든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알고리즘을 내가 계속 만들고 알고리즘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보내요 3분 3분 1분 3분 그래서 내 마인드에 관련한 것을 10분을 보내고요 나머지는 아무리 생각이 멀쩡해도 몸이 막 못 따라주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이나 성공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튼튼해야 돼 10분 동안 운동을 하는데요 침대를 딱 정리합니다 딱딱 지어서 주름 없이 침대 정리를 하고 벽에를 딱 놓고 이불을 이었으면 이불을 각 잡아서 개서 농에다 5년 온 다음에 만약에 침대였던 사람은 침대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스쿼트를 한다거나 프랭크 자세를 하는데 10분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에요 10분만 운동을 했는데요 한 달 후르면 진짜 배가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고요 100일 정도 되면 온몸이 근육질인 게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본연의 업무를 들어가면 바쁘다 바쁘다 연발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훌륭한 것 같아 내가 급한 일을 막 해결하고 다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날 부르고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급한 일을 막 하고 다니면서 성취감 있어 하는 사람 10년 후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장이 없는 거죠 진짜 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중요한 게 내 성장이 이루는 일들이거든요 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처음에 100일 될 때까지 3년 될 때까지 많이 할 생각 하시면 작심 3일 돼요 그냥 20분만 이 골넨 모닝을 해보자는 거죠 20분 넘기지 마세요 오히려 운동 막 하고 싶어요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하지 마시고 10분만 딱 하시고 오후에 나중에 더 하려면 진짜 몇 달 후에 하고 지금은 습관을 기르자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성공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은 복리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더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까짓 거 산다고 뭐 나아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아지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어제랑 똑같이 사는 오늘 내일도 똑같을 거야 정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오늘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습을 먼저 저는 고치려고 했었죠 돈을 먼저 벌려고 막 할 때는 돈이 멀어졌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나이 마원에 빚 10억 져서 쫄딱 망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저한테 집중을 한 거가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멀리 갔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 자신한테 집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에 집중하시면서 스킬도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물론 돈만 사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사명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내 동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다 이룰 수 있는 꿈만 꿉니다 그 꿈만 꿀 수 있도록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태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계속 진화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스킬을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은 그 분야의 롤모델을 제대로 정해서 그분이 했던 방법을 제대로 알고 따라하면 비슷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인금 배세 ostat라 무성스 Hassqal 유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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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